24시콜을 못 간거에요? 네 저거는 24시콜 정보이용망 서비스 신청을 하려는데요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보내고 10분 있다가 콜센터로 전화할게요 이건 몇 분을 들릴 것 같아 100명 드릴거야 100명 100만원 상당 곱하기 100해봐 1억 1억을 쏩니다 여러분 오세요 디젤 트럭으로 이거 뭐야 24시콜을 못 간거에요? 네 며칠 넘으셨어요? 네 며칠 넘으셨는데 신차 추레라 할 때가 훨씬 복잡하죠 복잡하기도 하고 24시콜이 장거리 자리가 많다고 그래요 24시콜 한 번 이용해보고 신성은 좀 근거리가 많고 네 네 24시콜 정보이용망 서비스 신청을 하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름 쓰시고요 상호에 아이디를 뭘로 만드실거에요?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보내고 10분 있다가 콜센터로 전화할게요 얘네가 검토하고 수정할거에요 수정하면 지금 가입신청서를 보냈다 이름하고 얘기하면 소리가 다 들어갔거든요 네 24시콜 마무리입니다 가입모습 창조전 다음 강원이라 이 가입신청을 가입신청을 했는데 가입신청을 했는데 아 네 캠프가 접수된건이구요 아 네 제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신분증하고 자격증이 좀 까맣게 나와서 안 보여서 네 제가 핸드폰 번호 하나 넣어드릴거에요 네 혹시 신분증하고 자격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좀 적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통하셨어요? 네 통하였는데 신분증이 까맣게 안 나와가지고 사진으로 보냈네요 네 사진을 찍었어요? 흠 징이 еп시 펜 펜 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